안녕하세요 상애모입니다 오늘은 달래된장찌개 한번 해볼게요 따듬어서 씻어서 손질까지 해야 되는데 파는 거는 상한 상태가 좀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손으로 다 뜯어내 주셔야 되고 뿌리 중에 좀 딱딱하고 오래된 뿌리는 좀 떼어내셔야 돼요 저는 이게 시골에서 캐오면서 이게 좀 굉장히 굵죠 이게 야생이라서 이래요 저렇게 조금 말랐는 것만 달래를 먼저 잘라볼게요 그리고 된장찌개 들어갈 두부는 이게 지금 150g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썰겠습니다 그리고 대파를 조금 썰어주고요 양파도 조금 썰어주겠습니다 붓꽃추입니다 이거는 매운 거거든요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안 매운 붓꽃추 쓰셔도 되고 붓꽃추 없으시면 또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단호박이 자라다가 이제 만 거예요 그래서 단호박도 어릴 때는 이렇게 애호박처럼 쓰시면 되거든요 멸치 육수를 조금 진하게 내야지 된장찌개가 맛이 있거든요 자 이제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면요 불을 좀 낮춰주겠습니다 불을 아주 약한 불에서 멸치 육수를 좀 천천히 끓일게요 좀 끓어놨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멸치에 따라서 육수 내는 게 좀 달라요 어떤 거는 좀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넣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 함께 합쳐서 한 재래식 된장이고요 시판용 된장입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 호박부터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대파도 넣습니다 양파도 넣고요 두부를 넣겠습니다 달래는 이제 마지막에 불 끄기 전에 넣어도 되거든요 거품 같은 거는 좀 보기 좀 지저분하니까 끓어오르면은요 호박이 있고 두부가 익어서 끓어오르면은 달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고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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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